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거리에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플레이리스트부터 트리로 장식된 카페 인테리어와 인스타피드에 도배된 크리스마스 명소까지 벌써 몽글몽글 설레요 연말 파티를 위한 호캉스 예약부터 파인다이닝 예약까지 발빠르게 마감되는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고민 중이신 여러분들을 위해 가져왔어요 러비앤비가 제안하는 크리스마스 신상 주얼리 세트 14K 핑크골드로 웨이비 물방울 귀걸이 목걸이 세트를 소개할게요 30년 전문가의 수작업으로 탄생한 데일리 주얼리 브랜드 러비앤비에서 출시한 상품인데요 보통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브랜드라 주문하면 제작 시간이 소요돼요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신상 세트는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12월 31일까지 한정 수량으로 빠르게 당일 청구되도록 센스있게 준비했어요 특별한 날 이벤트날에 맞춰 빠르게 미리 배송될 수 있기 때문에 초조하실 필요 없겠죠? 제가 받은 14K 핑크골드의 웨이비 물방울 귀걸이 세트는 호불호 없이 여자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이슬같이 청초하면서도 라운드된 물방울에 포인트로 어우러진 보석이 한껏 사랑스러움을 뽐내고 있어요 거기에 믿을 수 있는 브랜드까지 각인데요 주얼리의 격을 한껏 끌어올렸죠 이 외에도 크리스마스 신상 세트를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구매 후 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중량과 건품하는 모습을 미리 영상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러비앤비에 이런 세심한 센스의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믿고 맡길 수 있겠죠?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시작해요 무려 전 제품 적용 가능한 20만원 쿠폰팩까지 발급 가능하고 하나만 구입해도 주얼리를 매일 담아 보관할 수 있는 주얼리 파우치까지 증정은 물론 30만원 이상 구매 시 사랑스러운 주얼리 보관함까지 증정해줘요 얼른 서두르세요 러비앤비가 제안하는 크리스마스 신상 주얼리 세트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도시 진짜 새 뭔가 물새비인거 진짜 새꺼풀 냄새 나 시도 너무 좋아 이런 liked 진짜 너무 좋아 너무 풍부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신가요? 너무 풍부하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 풍부하고 또는 다행히 다행히 여기서 오세요 보내주세요 따뜻해 콜리마켓도 있어요 대박 매운 동기에서 마음에 드는 걸 볼까요? 인실몽시락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끝이 없구만 이런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먹으러 갑니다 가격이 없네요 듬뿍 아이치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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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리 배경으로 티카페인아와 메몬 파운드 케이예요 오늘은 조사 놓지 않으실까요? 응? 크리스마스 벨스 카스터 스펠ल 온 더 월드 그리스마스 벨스 카스터 스펠스터로 크리스마스 벨스 카스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